사 melanka 면 첫 날은 cent-때문은 덕분에 몇몇 간편 간편 키우드 파인 Jon 큰 했다 무 HHH 와우 오우 이사는 블로깅iving 카메라 왜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왜냐하면 아시아의 쇼핑이 시장되지 않았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먹어요 그래, 이렇게 네, 이렇게 좋아요 한 번 더 먹어요 거라 마트 네, 이게 거라 마트 거라 스페인의 뷔 수업이 모두이기 때문에 이유로 아, 감사합니다 이유로 제가 말한다고 아,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shit 뭐 타입? 잘 먹기 좋습니다 잘 먹기 좋습니다 잘 먹기 좋습니다 뭐 할까? 잘 먹기 좋습니다 그친구 sobreique 쇼 또한 쇼 또한 쇼. 사장이 랑시스. 고성대원에 뭐라고 한다고? 집사장하러, 고성대원에 한다른 쇼. ather. 육수, 석단을 한다른 쇼. 계란 돌아와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기가 너무 많은 곳에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엄청난 곳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곳은 러시아 이곳은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ow are you we just fed these llamas and alpacas big mama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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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안녕 안녕 사랑해 I bet you now 괜찮아 두개 바plat 어린 무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날은 Peru. Lima. Look at Kim Kardashian. There's Kanye. 취eeell. 이렇게. 이곳은 우리의 관계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네. The coast of Lima. The coast of Lima. We got mountains. We got oceans. We did so much. Never seen that before. He's so young. He's got 18. That's it. Sorry. You gotta keep doing it. You see. Oh, Morgan was out. No. No. Guys, we're leaving. We're leaving. Say bye. Bye. Bye, Peru. No. S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